오빠, 아침이 진짜 중요하대요. 거르지 말고 이제부터 저랑 같이 먹어요. 네? 계속 힘이 없네. 아침 먹자고 불러내길 잘했죠? 그래. 그거 맛있어요? 오빠, 오빠 먼저 들어가세요. 저는 한 3분 이따 들어갈게요. 뭐야, 너 먼저 들어가. 추워. 그럴까요? 이거 무슨 사내 비밀연애 그런 거 같네? 아유, 몰라 몰라. 괜찮아? 에이, 열 좀 봐. 야, 너 일어나서 좀 먹어. 어? 빨리. 어휴, 인연아. 네 몸도 좀 생각해야지. 아, 참 진짜. 변우석이지?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 죽어가, 어? 시야야. 왜 무슨 일인데? 말을 해봐. 무슨 일이야. 우석이가. 날 만나주지도 않아. 어제는 내 앞에서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가더라. 나 너무 당황스럽고 미참했어. 내가 불편하대. 나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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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해.